소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간에서 쏴가지고 레이저 빔처럼 나가야지 이어아아우 이게 안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보컬트레이너 오경찬입니다. 오늘은 보컬 트레이닝이 추상적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보컬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나요? 미술은 예술 작품으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이 날아가는 궤도로 의도한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보컬 발성과 노래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록하기 위해서 녹음 장비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도 있겠죠. 제가 10년 전에 들었는데 어떤 작곡가 분께서 신인 가수 녹음을 하는 녹음 디렉팅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야야 그렇게 말고 노란색 느낌 있잖아. 노란색 느낌으로 불러봐. 이런 주문을 했다고 했을 정도로 행위에 따른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이 많아지면서 보컬이라는 게 추상적인 교육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라는 예술 그중에서도 특히 목소리라는 게 악기가 되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근육들을 조절하고 결과물도 정확히 보이지 않는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컬이라는 분야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지만 충분히 다른 비유를 들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이기만 하다면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것밖에 모르거나 트레이닝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쉬웠다면 그건 그만큼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이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한다면 다른 예를 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업에 열의가 없거나 자기가 아는 게 한정적이라면 레이저를 쏘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수업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수업이 추상적이기만 한 것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불만이 생기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못했었지만 노력하다 보니 이 정도는 되더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준과 동시에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추상적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됐다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오갱철이었습니다. 아 잠깐! 다음 영상에서는 보컬 트레이닝이 과학적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